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엇을 하러 가고 있느냐 바로 아육대 양궁 연습하러 갑니다 아육대가 나요 아육대가 나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양궁 연습 시작입니다 아 예 저희랑 정우 형이 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셋이 이제 엔시티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손찬이는 운동 잘하니까 저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어 그치? 잘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잘할 거죠 그쵸 떨린다 떨린다? 아니 근데 재밌을 거 같아 뭔가 아 그런가? 네 그럼 이따 정우 형이랑도 봅시다 옙 안녕 바이바이 지금 도착했는데 네 정우 형이 지금 전수 받고 있는 정우 형 오 자세 좀 나오는데 좀 하네 네 재밌게 멋있게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맨조 한께 안전함이 저 위에요 맨조 한께 내리고 하나 틀어볼 때 어땠어요? 오늘 너무 재밌는 하루를 진짜요? 응 한 번 자세 보여주세요 네 자세? 네 한 번만 깨졌다 카메라 깨졌어 카메라 깨졌어 이거 지금 찍히는 건가?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휴 때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그 양궁 연습을 일단 1차적으로 끝냈고 다음 수업이 있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자 오늘 첫날 연습 아 진짜 재밌는데 내일 여기 알배기일 거 같아 맞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나도 어제 운동했는데 토 아프겠다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내일 연습 빡세게 빡세게 파이팅 저희 무조건 잘할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생각보다 멋있는 거 같아 맞아요 어 아이고 진짜 시즈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실패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요 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오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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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연습 많이 해서 네 바로 1등 하에서 정우 형은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9점 오 9점 아깝다 10점 쏠 수 있었는데 아 10점 쏠 수 있었는데 아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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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깜이 지금 비도 오고 하는데 네 내일도 저희 연습 있잖아요 맞아요 내일은 둘 다 올 텐 텐 텐 텐 텐 텐 10번 오케이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대장 간지 어 그래 얘들아 대장님 어 대장 어 얘들아 오늘 준비됐어? 준비됐죠 어 준비됐어? 10점만 쏘는 거야 알겠지 카메라 부셔야 돼 오케이 형은 몇 점 쏘겨? 나는 뭐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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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10 10 10점 아니면 안 쏘는 거 알잖아 그쵸 네 잘할게요 파이팅 Let's go 오오 오오 나이스 오오 오오 이거 땡긴다 오오 좋아요 아 오늘 날씨 좋다 나이스 웨달 나이스 웨달 나이스 웨달 짜증 수치가 없어요 좋아 오오 아 이거 이거 안 해 오오 오오 아니죠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요 아이 죄송합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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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발기 또 좋아요 오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치시고요 좋아요 나 배 아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받아 아 아 아 짙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맨날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쉬울까 생각했는데 맨날 컨디션 마다 컨디션에 달아서 하나 둘 셋 넌 둘 셋 현재 같지 않아요? 나도 와 둘 셋 넌 넌 넌 넌 와 근데 손자이 진짜 넌 너란색 아 거의 너란색이네 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아 부정이다 여기다 먼저 들시는 거는 여기다 올려놓고 바로 그렇지 그 정도까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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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빼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이제 정우 형이 이렇게 저기서 쓰면 돼 아 이거 다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아 역시 아 이게 안 되네 이상 아 인간미 이거 됐다 와 와 진짜 레전드다 와 정우 형 와 나 너무 잘 쓴 거 아니야 지금 아 저 10점 너무 자랑 좀 하고 싶어 아 아 근데 어떡하지 잘할 수 있겠지 이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다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진짜 처음엔 쉽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구요 어렵고 그냥 운동 땡기는 운동 땡기는 운동 땡기는 운동 진짜요? 안 됐어 하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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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은 날씨에 이렇게 햇빛이 마실 때 이런 라운드와 라운드의 선크림을 팔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촉촉하게 소프하게 이런 레전드가 이런 레전드가 쓸데없는 이렇게 오늘의 레전드 시작이죠? 시작이죠? 네 진짜 대회라고 한 번 세, 세 발? 네, 세 발 레츠 고! 그죠? 10번? 10번 다 보자 그래야 브래디가 이길 수 있어요 오, 10점! 10점이 이길 수 있어요 아! 아, 7점! 아! 아, 진짜 못하는 거야 떨려 한 발에 시간이 20초예요 8점! 2점! 오, 10점! 오, 10점! 오, 8점! 2점 지고 있어요 아! 네 5 가자! 성찬 선수! 100, 100, 105 오! 성찬 선수! 가운데 2점! 마지막 10점 보면 동점 네! 수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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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에서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지금 R100이.. R100이? R100이었어요. R100이었어요. 아이성 찬스. 저는 지금 아이옥 때 제노 형 보고 있어요. 제노 형. 이거 보면서 오늘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연사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긴 한데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디딘! 저 땅아! 이제 웃지! 내가 찍어줄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이옥 때 양궁에 출전하게 되어서 연습을 하러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슈타로와 이 뒤에는 성찬이가 만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첫 출전인 만큼 진짜 일단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이냐 하면은 일단 카메라를 부실 거고요. 정중앙을 카메라를 맞추겠다는 마인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슈타로는 양궁 어때요? 재밌어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제대로. 오늘이 이틀차죠? 이틀차 연습이죠? 이틀차. 요금 900원 근력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들고 있는 그 유지력과 뭔가 이런 것들이 기술이 있어요. 집중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요령이 일단 없고 우리가 그래서 어제 많이 배웠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쉽지만은 않구나 느꼈습니다. 저희 NCT를 대표해서 양궁에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멋지게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겨울삐. 겨울삐. 추석 기술이 있습니다. 그.. 그렇다. 가세요? 네. 네. 무섭. 무섭. 잘 것 같아요.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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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청순 가련하다.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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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께 단체연습 그저께 단체연습 했잖아요 좀.. 잘하고 싶었어요 연습한 만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정우 형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몇 번 연습 다 보기도 하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 봐 잘하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어요 10점만 쓰고 싶다 오늘 저희 목표는 여러분 카메라를 부시는 분들 10점 써가지고 카메라.. 성찬이가 성찬이랑 쇼타로가 전 또 이제 이렇게 팬분들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 뵙는 게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데뷔해서 네 바로? 바로? 어 성찬? 처음 팬분들을 만나 뵙는 뵙는 가현아 어디 있어? 혼자 이렇게 만나도요? 사실 약간 떨렸어 떨렸어 네 안녕 저희 오늘 어제 연습했고 그저께 같이 연습했고 오늘도 연습했고 오늘도 연습했고 오늘 저희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이 만나게 돼서 고맙습니다 맞지 않아요? 틀지?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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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희 약 한 12일간의 11일간의 양궁 여정이 양궁 여정이 이렇게 송왕리의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송왕리의 해피엔딩으로 짱! 정고정고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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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엔딩으로 결심이 다 노력의 결실, 노력의 결실입니다. 진짜 저희는 근데 약간 뿌듯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진짜 설렜거든. 전 아까 7점 한 번 썼을 때 아 이거 진짜 망했다 하고 이제 만약에 만약에 내가 금메달 못 따면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잠 제대로 못 잤어요. 잠 설치할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이거 땄으니까 진짜 꿀잠 잘 씻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코치님도 진짜 마지막까지 우리 잘 챙겨주시고요. 정우 형도 진짜 잘해가지고 정우 형도 진짜 10점 많이 썼어요. 안정적으로 해주고 해주고. 맞아. 무엇보다 시준이가 계속 진짜 이렇게 힘을 받아보면 되게 처음이잖아요. 진짜 밥 먹었어요? 시준이? 아 진짜 긴 시간인데 계속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좋았어요 진짜. 시즈니 최고. 시즈니가 최고. 진짜 시즈니가 최고. 진짜 시즈니가 짱이야. 땡큐. 우리 그냥 시즈니는 언제 먹어. 땡큐. 땡큐. 안녕. 일단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이것도 시즈니에게 선물.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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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감사합니다.